안녕하세요. 누구? 아, 전정호 작가님 맞으시죠? 저는 그 서한대 서 교수님 소개로 왔습니다. 예술가들한테 있어서 이 작업실은 영혼의 방입니다. 대개 영혼의 방에 누가 함부로 이렇게 쳐들어오면 기분이 좋겠습니까? 아, 글쎄요. 저는 그런 방에 없어가지고. 아, 그보다 작업을 좀 하고 싶은데. 이런 걸 만들고 싶거든요. 크기는 한... 나는 예술을 모르는 사람하고 작품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. 나가세요! 작가님! luk! 크기가 어떻게 된다고요? 언니... 요 정도? 브라이데이 박민입니다.